유튜브 퐁티비의 하창봉입니다. 오늘 패치 밸런스 패치가 됐죠. 1법은 DPS 공속이 느려졌고 그 다음에 나무꾼은 체력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1법 같은 경우는 0.1초가 늦어졌지만 DPS가 무려 레벨 1이 다운이 된거에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별로 체감이 없을수도 있지만 막상 써보시면 엄청난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DPS 데미지가 레벨 1이 다운된거에요. 레벨 1 차이가 어마무시한거는 형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큰 수치고 그 다음에 나무꾼 같은 경우는 체력 버프가 됐잖아요. 그 수치가 뭐냐면 레벨에 0.5레벨이 올라간거에요. 0.5레벨 그러니까 요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1레벨도 어마무시한거지만 0.5레벨의 체력이 올라갔다.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표 5800점 지금 한국인 아무도 지금 5800점이 안올라가 있거든요. 챔피언 제가 제일 먼저 첫바타로 한번 5800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쉰 아 졸라 빡까네 진짜 아 저 일본 미혼진씨 아 토네이도씨 아 한대 때렸으면 이겼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터네이들 진짜 하아... 때리면 진짜 미치겠다 씨... 미치겠다 진짜... 하아... 하아... 시... 하아... 이란 봐노? 뚫지를 못하는데... 아아아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아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상위권 올라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용왕광전사나 TNT님이나 바바바 그런 분들이 초 만내 계정 딱 가지니까 바로 상위권 올라오잖아요 똑같은거에요 아 근데 이제 그 실력을 무시하면 안된다 이거지 상위권 애들 잘해요 진짜 상위권 애들이 무시할만한 실력이 아니야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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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잠시만 그거 치면 안 된다 딱 보세요 고블링게 아이가 핵망사 어 망사 나이스 개망사 한눈 더 한눈 더 장대방이 못하네요 방금 고블링게 꺼냈어야 했어 어 잠시만 어 게이트 어 이거 노렸어요 아 졸라 못하네 정신차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이겨 그렇게 해서는 상위권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돼 안돼 그것도 안돼 그 방법은 잘못됐어 지금 잘못됐어 그 미니언도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친구야 그렇게 해서는 상위권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알겠어 그거를 모른다니까 만내 깨전 그거 그냥 키워면 되지 그거를 뭐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있나 이제 나같은 사람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지만 아 뭐냐 약간 좀 메리트가 있지만은 안 해보세요 아무튼 야 그 뼁 보고 졸라 아픈데 자기 아이디 키우는 맛에 하는거지 저런 느낌이었어 한번 호기심으로는 저거 할만해 호기심으로는 호기심으로는 할만해요 야 안되네 안되네 멋지게 하나 할라 했는데 한 3코스트 차이난다 4코스트 저거 저 덱 좋다 저 덱 한번 따라 써봐야겠다 기가 막히네 제 코스트 완전 대장인데 통관물 없는 것 같다 통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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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스크람 UI 그같은 cath 요AT 스크람보 스크람보러 스크람보 시전 스크람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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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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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죽죽 올라간다. 긴장해라. 점수 죽죽 올라간다. 이거 잡자. 이거 잡자. 5800점 됐다. 이거 잡아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이 너무하네 진짜. 고구라이드 없으니까 니라도 찔러야지. 야. 야. 고구라이드. 고구라이드. 그러게. 이거 3방 찌르지. 3방을 안치고. 남자는 3방이다. 완전 선빵이다. 완전 선빵이다. 완전 선빵. 자. 안전 선빵. 저번에. 플레이할거는 뭐냐면 뭐가 관건이냐면 어.. 이렇게 해야되요 그렇지 한 대 많아줄게 야 봐봐 용광로가 어떻게 번개 안 터질 수가 있습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졸라서 저게 말이 되냐 영원으로 또 깔아봐 영원으로 또 깔아야지 영원으로 깔아야지 영원히 깔아야지 뭐하나 안깔고 그럼 내가 가야지 영원히 깔아야지 영원히 깔아야지 그러게 코스트 남겼면 이제 자리 될거네 아 이런건 아닌데 타이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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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갸꿀 야 인말고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점수 높다 인말고 잡자 제발 상상상 좀 유리하게 좀 해주세요 형님들 상상상 좀 유리하게 해주세요 유리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 공장 맞넷다 아이차 맞à셔야 problems 기회대 찬스 더 찬스 더 한 대 두 대 세 한 대 더 한 대 더 아 한 대 더 씨 어 수입 찬스였는데 아 아 이거 1분때까지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 이거 1분때부터는 내가 유리하거든 1분되기 전에 내가 불리한데 1분때부터는 내가 유리해 내가 다 알고 있어 거짓말 하지마 통나무 빠졌잖아 일로와봐 통나무 빠진다고 알고 있어 뭐야 이건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가지마 우린 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즌은 한국 제일 먼저 5,800점 고지에 제가 또 도달을 했네요. 깔끔합니다. 자 승렬을 한번 봐야겠죠. 승렬은 1승 1승 1무 2승 1무 3승 1무 3승 1무 2패 4승 1무 5승 1무 6승 1무 2패 7승 1무 2패 8승 1무 2패 9승 1무 2패까지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렬을 기 깔랐죠. 오늘 버프 먹은 나무꾼을 제대로 활용을 했네요. 너프 먹은 1범은 확실히 체감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버프 먹은 나무꾼이 채워준다. 랭킹은 깔끔하게 20등 20등에 위치해 있고 챔피언 챔피언 맞습니까 이거? 챔피언 맞아요? 챔피언 맞네요 지형 랭킹은 아 좋다 좋다 보기 좋습니다 간만에 오랜만에 랭킹 돌려서 첫번째 고지로 첫번째 빠따로 5800점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랭킹은 요걸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고품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퐁TV의 하창공이었습니다 빠롱